아 안녕하십니까 게임 유튜버 원스타입니다 이번에 항상 키보드로 해왔는데 장난삼아서 조이스틱 버튼으로 한번 우스를 하면 어떨까 이 조이스틱 요거 버튼 있죠? 이 버튼으로 한번 해볼거에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되나 이거? 겁나 씹힐거 같은데? 어허씨 잘되긴 하네 어허가 겁나 어려워 아니 내가 내가 왜 왜 왜 왜 왜 이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진짜 개읽기네 이거 왜 이렇게 잘 되냐 안 그래도 손이 꼬여요 이거 아씨야 이거 안 된다 와 이거 겁나 헷갈린다 아이고 에스 땄네요 우와 야 이거 겁나 씹혀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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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